마킴이 없는 거침없는 인생 마킴이 없는 거침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마지막 장면입니다 사도바울이 우여곡절 끝에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하는 장면입니다 죄수이기 때문에 갇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좀 자유로워 보입니다 단쯤 자유가 허락된 가택연금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유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생명 같은 게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마지막을 보겠는데 말씀과의 관계입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 또 사명과의 관계 두 가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과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말씀 빼앗기지 말고 제대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시니까 유숙하는 집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다 24절을 보니까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있었고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설교했어요 사도바울이 설교했잖아요 아마도 설교자 가운데 최고의 설교자라 그러면 사도바울이겠죠 또 거기다가 시간도 짧은 게 아닙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 설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최고의 설교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는 자가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 갈라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이상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28절 보니까 26절 보니까 이사회서를 인용해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 이사회 육장인의 말씀을 이렇게 또 인용하고 있죠 그 말씀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 듣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다 똑같은 말씀 듣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크나큰 변화를 일으키고 또 성령을 체험하고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밥만 먹고 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 차이점이 뭘까요 제대로 듣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듣는 거 그래서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제대로 흡수가 되면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것 같지만 안 듣는 거예요 앉아있지만 안 듣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이들은 아무것도 안 듣는 것 같이 보이는데 물어보면 다 들었어요 막 떠들어요 그런데 지나 놓고 보면 다 알아요 그런데 어른들은 조용히 다 쳐다보는 것 같은데 끝나고 간 다음에 제목이 뭐냐 아무도 몰라요 멍 때리고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듣는 게 아니라고요 제대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잘 듣게 만들면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잘못 들을 수 있어요 듣기는 듣는데 그 뜻으로 안 듣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이게 미국에서 많이 벌어지는 조크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국 사람한테 이게 조크가 아니더라고 그래도 웃으면 영어 잘하는 겁니다 단체 관광객이 미국에 갔대요 여섯 명 정도 갔는데 햄버거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햄버거 가게에 들어가서 주문을 하는 거예요 영어 잘 못하잖아요 잘 못하는데 그중에 영어를 잘하시는 한 분이 나섰어요 우리 김상기 입사인 같은 분이에요 건들면 영어가 나오는 분이 내가 하겠다고 가서 얘기를 했어요 가서 여섯 명분이 시켰더니 파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For here to go 그랬대요 For here to go 그런데 갑자기 김상기 입사님이 내 사람은 여기 있고 두 사람은 나가 그랬대요 운대요 여러분들 For here는 뭐예요 여기서 먹을래? To go 싸갈래? 그 뜻인데 듣긴 들었죠 듣긴 들었는데 잘못 들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For here to go 이걸 갖다가 네 명은 여기 있고 두 명은 나가 이렇게 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듣는 사람의 태도나 자세도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본문이 있는데 예수님의 비유예요 시뿌리는 비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말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듣는 사람의 자세와 마음밭이 중요하다 설교 자체보다도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설교 못하는 게 아니야 너네 마음밭이 나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설교가들이 좋아하고 그래서 가는 교회마다 피치풀인 비유 설교 많이 하죠 설교가들이 면피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말씀 자체도 십자가와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겠지만 이 분명한 것은 마음밭도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들을 때 방해 요소가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네 가지 얘기하잖아요 길가, 길가는 뭐죠? 가볍게 듣는 거예요 가볍게 대충 듣고 진지하게 안 듣는 거예요 그럴 때 새가 와서 먹는다 그러죠 새가 마귀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이 증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정신 안 차리면 새가 와서 먹는다 마귀가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탄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듣는 것은 치열한 영적 싸움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마귀가 와가지고 딴 생각하게 만들고요 걱정하게 만들고요 지금 앉아있지만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나 딴 근심하게 만들고 이렇게 영적 싸움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성경도 일을 하지만 악한 마귀도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빨리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것이냐 사탄 것이냐 취할 것인가 빼앗길 것인가 이게 들을 때 문제예요 그래서 그걸 잘 듣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좀 앞자리에 앉는 게 필요해요 뒷자리에 앉는 게 아무래도 딴 짓 할 수 있고 잠깐 사람이 보이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이 보이고 누구 왔네 그리고 뒤통수 예쁘네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잘 듣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앞자리도 중요한 거고요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 너무 앞자리가 힘든 사람한테 잘 들을 수 있는 거 자기가 이 말씀 빼앗기지 않는 조건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길가 생각보다 많아요 또 하나가 돌밭이죠 돌밭은 싹은 난대요 부드러운 흙이니까 싹은 나는데 그냥 확 피어오러다가 죽어버린대요 왜 그래요? 뿌리가 없어서 뿌리가 없어서 이런 사람이 있죠 막 뜨거운 사람이 있어요 처음 믿을 때 막 뜨거워가지고 교회도 처음 와가지고 한 몇 달 동안은 뜨겁고 한 1년간 하나에 뜨거워요 그러다가 팍 식는 사람이 있죠 성교 갔다 와가지고 간증을 하잖아요 제가 역대 간증자 쭉 봤어요 지금 교회 안 다운 사람 되게 많아요 와서 간증하고 여러분도 가셔야 돼요 눈물 글썽글썽 하다가 지금 보이지도 않아요 어디 가서 뭐 하는지 그런 게 이제 이게 돌밭이죠 돌밭 수련회나 수련회나 성교가가지고 뜨겁게 대굴대굴 구르면서 회귀하던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대굴대굴 구르면서 싸우고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돌밭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고난을 통과를 못해요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면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이게 연단이 되거든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냥 고난이 오면 사그러들어요 지금도 보면 여러분들 고난 오면 그냥 한 방에 날아가버리는 사람도 있죠 말씀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뿌리가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야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장애들이 많은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욕심이에요 욕심 이 사람은 다 알아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 은혜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중요한데 욕심도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 그래서 예수님 비유해야 하면 초청기도 못 가요 장가도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밭도 갈아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물어보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도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1위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맨날 뭐가 바쁜 애들이에요 바빠요 나중에 헛된 거죠 다 날아가버리는 거예요 되게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 결국은 제대로 못 듣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밭은 어떻습니까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지 쭉쭉 빨아들어요 쑥쑥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성하게 맞는 말씀을 하시나 들을 때마다 항상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래요 그게 태도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성장을 하죠 10편 119편 131절 보니까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이 나이다 그렇게 말씀 받는 사람이 있어요 헐떡이듯이 먹는 사람 자라나죠 말씀에 대한 테러가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테러가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격이 뭡니까 지정기가 있는 게 인격이에요 인격자는 하나님 마귀, 인간, 천사 이런 게 인격이 있죠 지정기가 있으니까 인격은 그런 거예요 인격의 특징이 뭐예요 반응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인격이잖아요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응이 좋으면 더 잘해 주죠 반응이 좋으면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반응이 좋으면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말 좀 더 해줘요 더 좋아하고 기쁨으로 받으면 더 잘해 주고 호응이 좋으면 더 잘해요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반응이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대만 성교 갔더니 용강로? 용강로 용강로 교회 같은데요 꼬마 주영이라는 것 같대요 그런데 조그만 애가 얼마나 재롱을 부르는지 아빠 힘내세요 이거 갖고 장로님 힘내세요 부르고 오빠 힘내세요 그러고 애들이 다 죽었어요 그냥 쓰러져가지고 왜 그래요?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알잖아요 인격적으로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기뻐하게 만드는 법이 뭔지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내가 틀린 게 없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인격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다 맞아요 그런데 기분 나쁜 거야 인격적으로 이게 제대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인격적으로 잘 들어야 된다고요 경청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듣기 시험입니다 어떻게 잘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인간관계 강의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들을 때는 내 존재의 축을 상대에게 옮겨야 된대요 제3자로 들으면 잘 못 듣는 거고 내가 그 사람 속에 쑥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심지어 말하지 않는 것도 들린대요 성경 말씀 풀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3자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도 느껴져요 그 상황 속에 있으니까 내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마리아 여행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야이로같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야 말할 것도 없겠죠 내 존재의 축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 이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걸 듣는다고 표현하지 않고 성경은 도처에서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 이렇게 표현해요 에스겔서, 예레미야, 또 요한계시록 이런 데 보면요 말씀을 두루마리를 먹으래요 말씀을 먹으래요 먹으래 먹는다라는 뜻을 써요 이게 뭐야 인격적으로 내 전 존재가 그 안에서 들어가서 섞이는 거예요 이사야 31장 4절을 보니까 여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웅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리고 쭉 뒷부분에 생각할게요 이게 으르렁거리면 사자 아시죠? 사자가 이렇게 먹이 갖다 놓고 먹으려고 그럴 때 으르렁 으르렁 이게 뭐예요? 딴 놈들은 손 대지 못하고 내가 꼭 먹을 거야 맛있게 먹을 거야 할 때 으르렁 대는 거 사자를 잘 볼 일이 없으면 개 한번 보세요 개는 먹을 때 손도 안 대잖아요 걔도 먹을 때 안 걷는다고잖아요 먹을 때 보면 으르렁 대면서 내 거다라고 하고 먹는 그런 게 있잖아요 으르렁 대면서 먹는 거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게 으르렁거린다라는 이 단어가 하가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하가 하가라는 단어인데 이게 똑같은 단어가 또 나온 게 있어요 시편 1편 1절에 나와요 1절 2절 거기 복 있는 사람을 쭉 설명하면서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우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이 하가예요 그러니까 묵상이 뭐 하는 거예요? 사자가 먹이 놓고 으르렁 으르렁 하는 것이 그게 묵상이에요 그게 하가 말씀을 놓고 으르렁 으르렁 우리 가수 가운데도 엑소라는 가수가 있잖아요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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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으르렁 으르렁 이게 하가 이거예요 으르렁 으르렁 그거라고요 어쩌면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게 묵상이에요 말씀을 놓고 너무 좋아가지고 손대지 못해 이게 내 거야 내가 먹을 거야 내게 주신 양식이야 그리고 으르렁 으르렁 대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힘을 내고 에너지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얘기를 흘려보낸 사람이 있는 반면에 평생 그 한마디 붙들고 힘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묵상이에요 으르렁 으르렁 대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자신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붙들면 사는 겁니다 말씀 제대로 붙들고 말씀을 흡수하십시오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 듣고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이 있었다 믿는 자들은 축복이 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과 사명과의 관계인데 조건이에요 조건을 뛰어넘고 거침없이 전하라는 거예요 여기 30절 보니까 이태 동안 자기 셋집에서 말씀을 증거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31절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헬라우 단어를 보면 사도행제 제일 마지막 단어가 거침없이예요 거침없이 이게 아클로토스라는 단어인데 거침없이 말 그대로 거침없이 이것도 있고요 장애를 뛰어넘어서 조건을 뛰어넘어서 상황을 뛰어넘어서 이게 되게 승리의 단어예요 우리 거침없이 하이킹할 때 이 단어예요 아클로토스 이게 거침없이 그래서 사도행제 제일 마지막인 아클로토스로 끝나요 거침없이 모든 장애에도 불구하고 보금은 간다는 거예요 거침없이 이 단어 하나 붙으십시오 거침없이 지금도 이게 조건 갖고 얘기할 게 못 되죠 지금도 나 상황이 안 좋아서 믿기 어려워요 상황이 안 좋아서 헌신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도마을 보시죠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데 지금 미결수 상태잖아요 미결수 자택연금이잖아요 가택연금 굉장히 적은 자유가 있죠 굉장히 적은 자유예요 그런데 그 작은 자유를 가지고 지금 왕성하게 보금 증거하고 있죠 지금 사도마을 보다 우리가 못한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행동의 자유를 잃고 있어요 건강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다 있는데 못하잖아요 그런데 보금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거침없이 라니까요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주의 일은 감당해 낼 수 있다 이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금의 능력을 얘기하는데 사도영전 1장부터 시작을 어떻게 했죠? 굉장히 거창하게 시작했어요 예수님 승천하시고요 상상도 못할 큰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오순절 사건 아닙니까? 한 번 설교하면 3천 명이 회귀하고 병자가 났고 이렇게 꽝꽝꽝 하면서 엄청나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마무리는 뭐로 끝나요? 일상으로 끝나요 평상의 삶 가운데 그냥 이 제약 조건 속에서도 말씀 증거하니까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되고 있더라 이게 우리의 삶이라고요 지금도 너무 기적만 얘기하지 말고요 일상의 삶 속에서 이렇게 거침없이 증거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능력이 대단한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제일 큰 시간을 차지하는 게 뭐예요? 일상 아니에요 일상이 큰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일상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해가지고 펄짝펄짝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새벽 기도 새벽 기도가 일상화되는 사람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요 이번 주에 제주 성교 가시는 거 아십니까? 되게 조용하죠? 광고도 안 하죠? 이게 광고인가? 광고도 안 하죠? 조용히 가죠? 이게 우리가 꿈꾸는 교회예요 성교가 일상화되는 거예요 조용히 가는데 역사가 벌어져요 끊임없이 증거하니까 끊임없이 사실은 우리가 뭐 이거 계산해 보면 이게 다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하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뭐 인간의 생각으로 이게 될 일입니까? 안 될 일이죠 여러분 댕벌 효과라는 거 아니에요? 멘블비 이펙트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뭐 여러분 들어봤셨죠? 댕벌 댕벌은요 이게 등치가 땡땅한데 한 1인치 정도 돼요 땡땅한데 날개가 무지 작아요 그래서 등치에 비해서 날개가 너무 작아서 보통 공기역학으로 공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면 날 수 없대요 날 수 없고 날면 안 된대요 말이 안 된대요 근데 날아요 못 날아요? 날아요 그래서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공기역학상 도저히 이게 날 수 없는 벌인데 왜 나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농담로 그래요 이 댕벌이 나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날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만약에 댕벌한테 가서 너는 분석을 다 해주는 거야 너는 날 수 없어 그 조그만 건 날개는 못 날아가 그걸 못 날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서는 안 돼요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분석해보면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도 안 되는 인생들을 보면 특징들이 뭐냐 맨날 분석하고 평가하고 나는 흑수저라고 그러고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안 돼요 당연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댕벌 효과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성교 같은 데 가면요 피아노 진짜 못 쳐요 피아노 칠지도 모르는데 나와서 자기 피아노 칠지 안 돼 그리고 막 쳐요 다 틀리는데 근데 점점 실력이 늘면서 그거에 또 은혜받고 쓰임받아요 근데 피아노 전공한 사람인데 좀 자신이 없는가 봐 그래서 머뭇머뭇거리다가 쓰임받지도 못해요 댕벌이에요 댕벌 치의도 못하는 사람이 다 하고 이번에 재미를 벌어졌잖아요 중국어도 못하는 사람이 통역했다며 댕벌이죠 뭘 알아두고 하는지 서로 모르니까 근데 중국어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 중국어 나왔으면서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잘 못한다고 바보들이죠 아니 지금 5천명이 먹어야 되는데 도시락 하나가 뭔 힘이 있겠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걸 안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나눠 먹어요 멸치 크기인데 그걸 쪼개도 5천명이 쪼개면 가로밖에 안 되지 근데 댕벌 아니에요 댕벌 소년 들고 나오잖아요 안 되는데 댕벌 아니에요 말도 안 들고 들고 나오잖아요 안 될 거 알면서 예수님께 이거밖에 없는데요 주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5천명이었고 12바구니 남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병리어가 저 멀리 있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댕벌이에요 분석한다고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러면 그거 붙들고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제가 최근에 읽었던 재미있게 읽었던 꽤 됐네요 몇 년 됐네요 말콤 글래드웰 다이카 골리아 이건 기독교 책 아니에요 일반 서적인데 앞부분에 보니까 골리아시 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내용이 재미있잖아요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대요 이거는 골리아시 겉으로 볼 때 세 보이지만 그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분석을 해보면 이건 다윗이 100점 100승이래요 이유가 뭐냐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골리아스는 갑옷 입은 게 45킬로 정도 된대요 웬만한 날씨나 여자 하나 얻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돼요 그다음에 비정상적으로 크대요 그래서 이건 의학적으로 볼 때 말단 미대증일 가능성이 크대 그래서 병에 걸린 거래요 말단 미대증인 사람의 특징이 시력이 약하대요 잘 안 보인대요 그래서 다윗이 나왔을 때 물멧돌고 나왔는데 막대기 들고 나왔다고 그러고 잘못 보는 거예요 막대기 하나인데 막대기 들이라고 또 돼 있어요 성경 원어를 보면 하나 들고 나왔는데 이렇게 난신가 봐 이렇게 흐릿했는지 몇 개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가 잘 못하니까 보초병도 옆에 끌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걔가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기린도 해주는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이렇게 접근전을 하면 지지만 멀리서 하면 백전백승이라는 거예요 멀리서 이렇게 돌멩을 던지면 그래서 이거는 다윗이 이긴 대단한 게 아니라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 우리도 그래요 분석해 보면 그냥 일반 사람들을 놓고 보면 약해 보이지만 분석해 보면 우리가 더 강해요 훨씬 더 강한 거라고요 거기 정치학자 얘기를 하나 더 소개합니다 이반 아래기인 토프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역사를 분석해 봤다는 거예요 크고 강한 강대국이 있지 않습니까 강대국하고 약속하고 전쟁을 했는데 강대국하고 약속하고 전쟁하면 강대국이 100% 이길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를 분석해 보면 72.5%밖에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7번밖에 못 이겨요 강대국이 그러니까 약하다고 무조건 지는 거 아니에요 강대국도 져요 강하다고 한 7번밖에 못 이긴다고 그런데 약한 나라가 강대국이 기대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싸울 때 그러니까 비전통적으로나 게릴라식으로 싸울 때 그러니까 다이카시 싸우드거나 지금 아랍에서 하는 식으로 게릴라 전법을 쓰거나 이렇게 옛날에 모텅통기 쓰던 것 같이 게릴라 전법 이렇게 쓰거나 하면 약속국이 오히려 63.6%를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하다고 약한 게 아니에요 약한 그 프레임에 속으면 안 돼요 상대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싸우면 또 이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건 파괴력이 아니라 적이 보지 못하는 무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속도, 정신력, 협동심 이런 게 더 강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맨날 왜 이겨요? 믿음의 힘이 있잖아요 믿음의 힘 이게 이 결속력이 엄청난 거라고요 멘탈이 강하잖아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별거 아닌 거 강한 나라도 별거 아닌 거에 넘어지는 멘탈이 그냥 무너진 사람 많아요 우리가 지금 북한의 정치 실세들 보잖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멘탈 되게 약하죠? 겁먹고 두려워 떨고 도망치고 생각보다 강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치시면 그냥 하루아침에도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천만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서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 많이 안 부른다고 그러잖아요 문벌 좋은 사람들 안 부른다고 오히려 약한 자들 미련한 것들 불러서 그 사람들 부끄럽게 만난다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게 뭐냐 내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뭐 연약하기 때문에 일 못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사도알 보세요 지금 이게 구류 상태 이게 뭐 부자열한 상태 제한적인 상태에서도 이때 썼던 게 뭐예요? 로마에서 썼던 게 뭐예요? 에베소서, 빌리포, 골로세 이때 썼어요 악적고 속에서 다 썼어요 그렇죠? 원망과 한탄하지 않으려고 모든 일을 다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이에요 마음이 있으면 방법을 찾지만 마음이 없으면 구실을 찾아요 지금부터 어떤 일을 딱 말하면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마감은 2장 보세요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다가갈 방법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지붕 뚫고 내리잖아요 마음이 없으면요 고속도로 가서 내도 구실을 찾아요 절대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는 것입니다 사도방은 얼마나 연약한 조건입니까? 그때의 자기는 유대인들 식민지 백성이고 로마 세계 최고의 문명 아니에요? 그런데 부딪혔을 때 대적이 무너졌지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약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약하다 그러지 말아요 우리가 왜 약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가 왜 약해요? 약한 게 아니죠 환경과 조건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문제라니까요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새벽기도 멀어도 못한다고요? 안양에서도 오셔요 안양에서도 가끔 안 오지만 하여튼 그래도 오셔요 화성에서도 와요 화성에서 지구까지 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화성에서도 와요 어떤 분은 그러죠 성교 갈 때 보면 건강한 사람만 가는 게 아니에요 병든 분들이 와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건강한 사람들은 이것저것 따지다가 잠자리 이런 거 따지다가 안 가요 그런데 병든 분들 암투병 하시고 이긴 사람들이 와요 참 묘하죠 조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마음이라고 모든 거 다 있어도 못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가나 그게 뭐라고요? 거침없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올 때는 거침없이 상황이 나를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조건이 나를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정 마지막 구절이 거침없이라는 거 이거 붙들고 여러분들 거침없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대기를 추구합니다 모두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주심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